2명의 사진, 명태균 씨가 있고요. 여기 옆에는 유난홍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내가 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다 허풍이에요. 명태균 씨가 또 어떤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뭘 했다? 어떻게 상해됐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게 녹취 일정에서도 공개가 됐거든요. 민주당이 최근에 공개한 명태균 씨 녹취, 새로운 내용이 하나 좀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원에 딱 전화해봐요. 위원장님, 비서실장 안 돼요? 그렇죠. 내가 했죠, 사무원에. 유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소유대로 나와서 인사비서관은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동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성급판에 그 저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유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안 와. 박완수 의원도 내가 작년 8월 달에 자기가 윤석열을 만나는 꿈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집으로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같이 고유먹고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박완수 의원도. 이런 거예요. 본인이 또 뭘 했다. 누구 보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누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거론됐던 인물들은 과연 뭐라고 지금 해명을 했을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하고 박완수 경남도 의사인데 일단 윤한홍 의원은요.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 받은 적 없다. 당시 선거 끝나고 나서도 아무 자리도 맞지 않는다고 이미 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반응.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 의사 측은 당시 박완수 지사가 월등히 높은 여론조사가 많아 윤한홍 의원이 출마를 단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 뭔가 선을 그고 부인하면서 해명을 내놨어요. 이주루 의원. 이거 또다시 명태균 씨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누구한테 뭐 했고 했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당사는 또 아니라고 선을 그고 부인하고 이거 또 나왔네요. 이렇게 명태균 씨 말 한마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이 들써들써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그러면 저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안도 보니까 또 공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요. 공천 또는 어느 자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공천 사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모 의원들 그러니까 군수하고 대구에 있는 시의원 이분들한테 공천을 내가 참여줄 테니까 돈을 달라 해서 1억 2천만 원씩 받았다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이것도 혐의가 보면 보통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 공천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공천 챙겨줄게 라고 해서 실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내 덕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천 받아줄게 라고 해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50%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든 간에 내가 공천 줄게 라고 해서 성공하면 자기가 받아간 거고 안 받으면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공천 그 결과는요. 자기 때문에 받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천 받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게 사기 공천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에서 6급 공무원한테 5급 사무관 승전시켜주겠다 해서 돈을 3천만 원 받았다가 그것도 사기 혐의돼서 벌금 3천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뭐였냐. 창원 시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천 사기 칠 때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한테 지방의원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기가 맞습니까? 그 당시에 했던 국회의원이나 그 당의 시당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면 몰라도 아마도 대통령 부부한테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실제로 공천을 못 받아서 돈을 돌려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저런 부분들도 본인이 남들 앞에 과시하게 한 용도로 했던 말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송치윤 부의자.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들의 어떤 해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줄루 위원도 이게 과시용으로 막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건데. 그런데 그럼 당사자들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저게 사실이 아니와. 그러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네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윤한웅 의원 당시에 도지사 선거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 정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였는데. 깜짝스럽게 안 나온다고 불출발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도 왜 안 나오지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윤한웅 의원이 박원수 지사 측은 지금 여론조사에 월등히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가에서는 저는 다른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윤한웅 의원이 측근이기 때문에 친륜으로 그때부터 친륜 몇 명만 뽑으라면 윤한웅 의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 가파다 했는데 갑자기 드랍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저게 허풍이다, 허풍이다 하면서 지금 공천 사기 쳤던 사람이라서 기소가 돼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1억 2천만 원씩 받은 사람들. 그렇죠. 지방의원 공천까지 대통령에게 부탁하기는 참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뭘 보고 1억 2천만 원을 내놨을까.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왜 그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줬을까.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 직접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용소 아마 여론조사 비용, 여론조사 거기에 기부하는 걸로 준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그것을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선거 비용을 금액을 보전받아서 그걸로 일부 갚아줬습니다. 이 돈의 흐름, 명태균 씨가 검찰 출동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돈의 흐름 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 간단한 얘기다. 그 사람들을 돈을 내게 한 거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봐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내가 만들어줬다. 내가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김성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만들어줬다. 김영선 전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김영선 전 의원이 비용을 일부 갚아줬다는. 그게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 단편적으로 그냥 보면 그냥 명태균 씨가 또 그냥 허풍을 떨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통화 하나, 이 녹취록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명태균 씨가 해왔던 얘기들. 그림은 다 똑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뭐 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뭐 했다. 그런데 그중에 성공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왜 성공했는가? 결국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뭔가 해줬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풀어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하나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힘 부의자가 혹시 지금 이것도 민주당에서 공개했거든요. 민주당이 녹취록 많이 갖고 있어서 사례대로 공개했다고 하는데 또 지금 공개될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녹취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언제 딱딱 딱 지금 타임테이블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 상황에 맞춰서 공개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보다 지금 더 중요한 스모킹은 거는 저는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녹취록들일 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 자기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분명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본인의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본인이 분명 지방선거 때 물론 완결성은 없다고 했지만 포항시장 공천, 강서구 청장 공천 이것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화하고 연락을 한 적이 있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말 자체도 사실 지난 국민과의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나는 누구 찍어줘라, 누구 해줘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에 이미 드러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 가서 소환조사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제출할 것인가 사실 거기에 스모킹은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상태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좀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자막으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변호인의 설명이에요. 명시가 지금 독방에 있대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찬물에 모욕을 한다? 구치소에 찬물이 나온다? 다닌 따뜻한 물 쓰고 싶은데 찬물만 나와서 약간 불만 얘기인가요, 저거는? 아마 구치소 당국에서는 아마 온수가 나오는데 아마 시간대가 다르고 그래서 일단 설명조정 보도로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약간 불만 얘기 같기도 하네요. 찬물이 나와서 찬물로 모욕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다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변호인의 설명이에요. 돈 받은 시기, 장소 특정 안 된다.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뒷부분입니다. 구속적부심을 준비한다 그래요? 지금 구속상태인데 구속적부심. 김성수 변호사? 구속적부심 준비. 일단 구속적부심은 뭘고 지금 명태균 씨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이거는? 네,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사소음법 214조의 이를 보면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구속이 적법한지 부당한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적합의 적 부당한지 적부 이걸 판단해 보겠다, 이 뜻입니까? 이거는 구속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적부심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구속적부심사가 구속이 조금 그러면 일단은 해제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범죄 혐의미 소명의 상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마 사실관계에 있어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일시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 범죄 혐의 소명이 상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접일 때 변호인이 돈 받은 시기 장소 특정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속적부심과 관련이 있는 주장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을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 사유가 명태균 씨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범죄 혐의 소명의 상당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속적장이 발부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쟁점을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도 범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에 적부심사를 실제 신청한다고 한다면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도 최대한 많이 조금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뭔가 석방되기 위한 뭔가를 하겠다 지금 약간 예고처럼 나왔네요.